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랑가 무대입니다 수협풍류당 장미아님은 지금도 새로운 분야 전공하시면서 또 전문가 반의를 오른 집념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수협풍류당 장미아님 사랑가 박수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련님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는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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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어둠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이 히리 보아도 내 사랑 저 허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이 사랑타가 이 사랑타가 생사단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넋은 호취 되고 너의 혼은 나비 되여 이 삶을 춘풍시여 이 꽃송기를 내가 너의 두날개를 불쩍 멀리고 너 올라오 춤축 건덕 니가 나인 공추를 하려 무나 그러고 도련님은 어찌 불교하게 죽는단 말씀만 하시나이까 어허 너와 나와 정담도 하고 엎고도 놀아보자 어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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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 이히히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밤에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잘한다 동글동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백청을 따라 구어 이는 발라버리고 붉은점 움푹떡 한간 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로 그러면 니 무엇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탕도 황지 지루지 허니 외가지 단차배 먹으라느냐 시골 털털 개살고 상근 이도렴 서는데 먹으라 어린 강거 뒤테를 보자 이리 오너라 털 하장하장 걸어라 걷는 털을 보자 빵 그두서 서라이 속을 보자 아래에도 내 사랑아 가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